네, 저희 갓세븐을 가장 많이 응원해주신 탑원 분께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의 선물은 바로 갓세븐 MD 상품입니다. 전부 다 드려요. 근데 이거 진짜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야광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갓세븐! 근데 저희가 이게 JRP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다 종이상자에 있는 건 지금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통치로 보내드리는 거고 이제 각자 저희가 소개를 해볼 건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많아요, 뭐가. 괜찮죠? 갓세븐! 이거! 이게 아마도 이제 저희 쇼케이스 때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이거 들고 계시고 저거 들고 계신데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와 첫 번째 이거. 이걸 뭐라고 하죠? 슬로건이요, 슬로건. 네, 슬로건. 바보 멍청이네요. 네, 유경이는 바보 멍청이네요, 저한테. 왜요? 슬로건 몰라서요. 나 상처받았어. 네. 그리고. 이거 벵가리안 레베오사 아닙니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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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벵가리안 레베오사. 이거 라이트 스티기인가요? 라이트 스티기인가요? 라이트 스티기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요술공요술공요술공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금 갔으면 뭔가 문제가 많아. 감사합니다. 너무 정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각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죠. 지금 공부가 항상 자기소개 부탁해요. 이거 뭐야? 나 처음 보는데? 포스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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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타 선생님은 몰라요? 아니 아는데요? 멍청이. 어떤 포스타예요? 아 다미처럼 오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형 왜 입술 깨물었어요? 저번로 네가 가져. 갖고 있어 저번로. 갖고 있어. 내가 각자 자기 사진 들고 양껏 한번 웃어보고 됐어. 제가 내 사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누가 나야? 내가 왜 이렇게 나왔어? 나 진짜 정직해. 우와 예쁘다 회사님. 저거 진짜 정직해. 포스하는 사람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없어졌어요. 저희 포스터 사진입니다. 머리 잘랐네요. 이렇게 나왔어. 예쁜 애 같죠. 하나, 둘, 셋. 네. 분명히 팬분들이 캡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티셔츠도 있고요. 여기 또 카드가 있네요. 여기 클로저 부탁드릴게요. 어, 제 버전 많네요. 이런! 네, 뭐가 많아요. 네, 이거를 저희의 TOP1 1등분께 드립니다. 클레이!